안녕하십니까 저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과세자료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정보는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항시의 예외가 있죠. 그래서 구조 1항 1호의 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가지고 비공개하는 경우 비밀로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것은 비공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이 일반법이면 다른 법률들이 다 특별법에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에다가 그 규정을 넣어놨어요. 가령 81조의 13호 국기법 81조의 13호 1항에 의하면 이 과세자료 과세정보 이거는 비밀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비밀. 물론 이제 내 국세청에 가 이런 내 자료 개인의 주민등록본만 딱 쳐버리면 다 줄줄줄줄 나오죠. 그러니까 국세청 자료가 방대하죠. 모든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기관으로부터 다 자료를 받으니까 하다못해 법원의 판결문도 다 받아가지고 분석하니까요. 금융기관 예금 자료부터 씌워가지고 제 주민등록본만 치면은 제가 어떤 내역으로 재산을 형성을 했는가 돈을 벌었는가 세금을 얼마를 썼는가 신용카드는 얼마를 썼는가 부채가 얼마였는가 이런 게 다 연도별로 다 집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제가 자금원천 자산운영 뭐 이런 식으로 다 차변대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자금출처 이런 걸로 쓰는 자료로 이제 활용을 한다 이거죠. 지금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제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그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함부로 밖으로 공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이 그 자료 좀 내놔봐라. 자료 좀 내놔봐라. 누구에 대한 자료를 내놔봐라. 이렇게 하죠. 그 공인 목적으로 우리가 쓸 테니까 내놔봐라. 그러지만은 국세기본법 81조의 13일항에 의해가지고 안 내놓는다 이거예요. 이거 비밀이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이 과세정보가 도대체 뭐냐.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내용 신고한다고 제출한 자료 있잖아요. 제출한 자료. 이거를 함부로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죠. 그거는 확실하죠. 그리고 국세청 스스로가 징수하기 위해서 징구한 자료. 징수하기 위해서 징구한 자료 이런 것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스스로 국세청 스스로 작성한 자료. 작성한 자료. 이것도 과세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비밀이니까 안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의 국세기본법 81조. 그럼 뭐든지 안 줘버리면은 법원에서 재판은 어떻게 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1호부터 9호까지 애회를 정해놨어요. 이런 이러한 경우에는 내놔라. 다른 행정기관이 과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내놓고 그리고 법원에서 문서 제출 명령 한 경우 그런 것도 내놔라. 산모가 이제 문서 제출 명령인데요. 문서 제출 명령에 의해가지고 내놔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문서 제출 명령을 해가지고 자꾸 그 자금 출처 조사 나오게 된 그 문서. 그 문서를 한번 보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지방청이 거기에 대해서 요건을 검토를 했는지 그 자료 좀 보자. 그러니까 전부 다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심 재판장님이 아니 본인의 자료인데 어떻게 해서 그게 비밀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안 줘버리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2심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제출 명령에 따라서 이제 문서를 하나를 가져왔는데 딸랑 한 장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재판장님이 이거 이게 전부예요. 이걸 왜 저 이게 비밀이다고 그러죠.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다가 이제 재판부만 보는 걸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공개 여부의 이 부분을 판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해를 구하길래 그러면 재판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결론은 그쪽에서 공개를 안 하면은 정보공개 청구하라 이거예요. 저보고도 정보공개 이거 응하지 않으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라 이거지. 정보공개 청구. 이거를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요. 일단은 그 국세청 기관에다가 국세청이 이제 세무서장한테 해야 되니까 그 납사자 민원 담당관 민원실에 가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은 이거를 10일 내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결정을 하면은 이 결정에 대해서 10일간 더 연장해가지고 본인들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공개가 되면 10일 내에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보여주는데 뭐 공나무로 할 것이냐 열나무로 할 것이냐 등사로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만일 이거에서 안 보여준다고 하면 이 신청을 거치든지 아니면 막바로 행정심판을 거쳐가지고 행정소송으로 가든지 해야 된다 이거 이 신청을 하면 7일 내에 30일 내에 이 신청해가지고 7일 내에 공개 여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안 해준다면 행정심판이나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하염없이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안 준다 하면은 일단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과세를 할 테니까 또 알아서 억울하면 불복하라면 3년에서 5년 걸리듯이 소송이라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피곤하게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피곤하게 납사자를 그러니까 해줘야 될 거를 안 해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피곤하게 일을 절차를 거쳐야 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업을 진짜 쌓는 거죠. 공무원이 복사는 복전 밭인데 억울하다고 하면 기결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억울함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고 내가 억울함이 있다 하면 내가 해소하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을 계속 쌓아가지고 불복해서 알아서 풀어라 라는 식으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없않는 것밖에 다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한지급 올라간들 뭐가 되겠냐 이거. 저는 제가 볼 때 9급에서 8급 올라가고 8급에서 7급 올라가고 8급에서 6급 올라가고 6급에서 5급 올라가고 5급에서 4급 올라가는 여기까지 제가 같은 과에서 근무해봤는데 하염없어요. 하염없어. 하염없어. 그러니까 저거 한지급 올라가는 그게 욕구가 언제 끝날지.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다음에 공직을 나오면은 또 세무사 되면은 또 돈을 어떻게 벌까 이런 식이잖아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도 마찬가지고 다 안에 있을 때는 한지급 올라가고 밖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나오면은 또 돈 벌기 바빠요. 돈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욕구라는 것이 언제 그 욕망의 불꽃이 언제 끝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죽어야만이 끝날 것 같은데 제가 또 생각해 보면 죽어서도 절대 그거는 끝나지 않는다. 세세생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정보공개 청구 이 내용을 보면 소송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납세자가 이기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상당히 드물고 거의 웬만한 것은 다 국세층이 이겨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이제 탈세정보 탈세를 했다. 탈세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아니 그 포상금이 안 나온다든지 조금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은 그 추징세여 추징내역 좀 보자. 이건 내놔봐라. 그래야 내가 포상금이 얼마든지 이런 걸 알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내가 못 주겠다. 왜요? 그 탈세자의 피제보자의 비밀이다. 납세자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원도 이제 맞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한 사람, 탈세제보한 사람은 오직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아니 탈세제보를 하고 조세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국가에게 협력한 사람의 기분을 업시켜줘야지 왜 이렇게 자꾸 안 해준다 해가지고 다운을 시키냐. 이거는 뭔가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 기분은 알겠는데 아니다라는 식이죠. 결론은. 그러니까 탈세에 관련된 자료받는 거는 거의 이기는 경우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 또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81조에 14에 보면 국기법 81조에 14에 보면은 납세자 권리 행사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자료 이 자료는 납세자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거니까 납세자 본인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세무 공무원은 요거를 받으면 즉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과세를 받았어요. 과세 처분을 받았는데 달랑 고지서만 와가지고 이거는 액수만 딱 정해진 거예요. 뭐 소득세 얼마? 1억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면 소득세 1억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도? 몇 억? 제가 최근에 그 자료를 봤다니까요. 그런 사건을 봤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2000 몇 년? 뭐 2012년? 2013, 2015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19 이런 식으로 여기 종소세 얼마? 종소세 얼마? 여기 양도소득세 얼마? 얼마 얼마? 이게 수억이나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게 돼가지고 내가 왜 이거를 받았는지를 모르겠다. 시골초로 농사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제 땅이 수용이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왜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지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공매 당해가지고 다 공매 되어버려가지고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로 지금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술 좀 먹지 마시라 가족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 술을 안 먹으면은 미쳐버릴 것 같아서 내가 술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사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세무서 가가지고 우리 자료 좀 달라 왜 가세 됐는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달랑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이제 경정결의를 했을 거라고요. 경정고지를 하니까 경정결의서가 있어요. 경정결의를 그걸 봐야 왜 이게 과세가 됐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잘못됐는지 이런 것도 불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줘야죠. 경정결의서 같은 것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사종결복명서라고 있어요. 조사종결복명서 세무조사 해가지고 과세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내부 결제를 맡아야 돼요. 윗사람도 결제를 맡아야 되는 이 사람이 왜 과세 처분을 해야 되냐 알려면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안이다고 해가지고 안 줘요. 보안이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납세자가 어떻게 불복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닥에 내기 위해서 이의신청해 봐가지고 이의신청해서 이제 과세 근거 알고 그냥 행정심판 넘어가고 행정소송 들어가면 다 그 소송 들어가면 그 조사종결복명서 다 첨부서류까지 다 봐요. 어차피 저쪽에서 증거자료를 내니까. 그러니까 소송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자료를 왜 그 이전에는 안 주냐 이거예요. 왜 안 보여주냐. 그게 비밀이면 비밀이면 아니 소송에서도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야죠. 증거자료 제출했다고 하면 그건 비밀을 침해한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비밀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납세 세무 공무원별로 틀려요. 어떤 분은 법무가 출신들은 이렇게 어차피 소송에 들어가면 다 나온다는 거. 행정심판만 해도 사전 열람 자료라 해가지고 다 나와요. 그게 이제 거기에 다 쓰여지고 과세 근거가 나오는데 이의신청만 하더라도 일단은 과세 처분한 조사과에서 이쪽에다가 법무가에다가 조사종결 복명서 안 주면 같은 세무 공무원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자료가 오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분명 꼭 공개가 되는데 우리끼리 행정심판 내부에 있을 때만 밖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 가면 다 드러나 버린다. 다 볼 수 있는 납세자가 훤히 본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아닌데 이거를 자꾸 보안이다고 비밀이다고 안 준단 말입니다. 안 준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고 법무가 출신들은 주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안 줘요. 이게 전부 다 비밀이다. 일단은 내가 보안이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보안이다고 비밀이고. 거기에 결제가 들어갔는데 이게 비밀이다. 우리가 내부에서 작성한 비밀자료다. 이런 식으로 안 줘요. 그러면 비밀자료여도 나를 왜 과세했는지 과세 근거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말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세무소에서 제가 불복하러 갔더니 그 자료 좀 달라 했더니 이제 머리 끌쭉끌쭉하면서 안 죽이는 걸 그래가지고 이걸 벗겨서 이걸 손으로 써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복사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일률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이 자꾸 이제 납사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세 납사자들도 뭐를 이렇게 세무대리님이 붙여줘가지고 뭐 불복하게끔 한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도 좋고 그러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과세 근거 자료는 줘야 된다 이거예요. 공개 오픈해야 된다. 왜 과세행정실명제를 한 이유가 뭐예요. 2003년, 2004년에 과세행정실명제 한 근거가 뭐냐. 과세를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하는 사람이 과세 처분하는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법적 근거에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니까 확실하게 자신 있게 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부실과세에 대해서.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세 근거 자료를 내가 왜 당신한테 과세를 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소득세법이면 소득세법 80몇점 매도 감옥에 의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해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납사자가 과세 요건 사실에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고 아 이거 충족 안되는데 이거 부실과세다 하면 불복하는 것이고 과세 요건이 충족된다 하면은 받아들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든지 일단 부인하고 보안이다 비밀이다. 이러면 이제 토스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스스로는 줄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얘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그때 가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다. 좀 더 이런 식으로 토스 하는 거예요. 토스. 그러면 정보공개위원회 하더라도 이것도 또 보안이다 비밀이다 공개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심판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 심판하기도 전에 과세처분 불복하면 소송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나는 모랄 해제드가 있어야 된다 항시 생각합니다. 세금을 가지고 가고 나무 허주머니 있는 돈을 내놔 이런 식으로 권리가 있으려면 그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모랄인데 그걸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어떤 사람이냐 담당자마다 다 틀려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국세청장이 그런 건 지시를 해야 돼요. 국세청장 지침으로. 지금도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처분이 되면 행정심판까지 조세 불복이 끝나버리면 공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소송 중에서도 그거 공매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도 지금까지 그게 바뀌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국세청장 지침으로 하지 마라. 공매하지 마라 불복 중에는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침 내려도 깜빡하고 이렇게 공매해버린 사건도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이라도 이런 지침을 꼭 내려줘야 된다. 국세청장 그분도 밖에 나가면 결국은 세무사 역할을 하세요. 세무사 안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관련된 자료들이 또 예를 들어보면 일단은 고지 내역, 고지가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지 내역 이런 거 이제 송달 내역 이런 거는 줘야 되죠. 송달 내역은 당연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종결복명서라고 조사종결복명서 이 전체 첨부 서류는 아니더라도 과세 근거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줘야 된다 이거예요. 과세 근거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세무 과세 자료 해명 안내를 했다 이거예요. 당신이 내가 볼 때는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 같다. 해명 안내해라. 해명 안내 와가지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저가 양도로 본 근거 저가 양도로 당신이 본 근거 내놔봐라 근거 자료 이거 주라. 그러니까 이거는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소송해가지고 이거 당신이 줘야 되는 건 맞냐. 맞다 이거 납세자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이거를 어디다 뭐 민사소송이다 써먹을 자료로 이렇게 했다. 그런 목적은 불문이다. 이거는 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상속인들이 있어요. 상속인들끼리 싸우잖아요. 싸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안 주는지 그건 뭔가가 좀 이면에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는 납세자들끼리 서로 싸우다 보면 뭔가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한쪽 편은 이쪽 형제들끼리 이쪽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제외를 하고 이쪽끼리만 뭐가 같은 편이다. 그러면 이쪽 사람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외국에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과세 자료를 알 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얼마 있는지 상속 세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알 수가 없으면은 이 사람이 연대납세자무잖아요. 공동상속인은 연대납세의무자잖아요. 연대납세의무자니까 내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달라.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달라. 왜냐하면 조사결정이니까 상속세는 조사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려면 결정결의서가 필요하잖아요. 결정결의서 달라 했는데 아 이거 비밀이다고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해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또 반복이 돼가지고 또 소송해가지고 가지고 가라. 소송해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자료 안 준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거를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공제의 사실이니까 대법원 판례가. 그런데 그런 거를 사소한 부주의로 세무공무원이 대법원 판례 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익한 소송을 유도를 했다. 그러면은 손해배상이 가능해요. 그거는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공개에 관련된 판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라면 의당 알아야 될 대법원 판례를 몰라가지고 그거는 사소한 자기가 사소한 부주의로 모른 거니까 중과실이에요. 중과실로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이렇게 무익하게 이렇게 손해를 입히면은 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국가배상이 가능하면 그 연대 책임을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국가배상 결정이 나오면요. 그 직원한테 변상 책임이 가요. 감사원은 그거를 딱 캐치를 해가지고 무조건 변상 책임을 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자신도 변상 책임을 받으면요. 공무원이 이렇게 인사 기록이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면 세무공무원들도 힘든 일이 벌어진다. 앞으로 장래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입니다. 대충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간략하게 계략이라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 행사에 관련된 자료는 줘야 된다. 그거는 비밀이 아니다. 보안이 아니다. 절대 이런 거를 함부로 남한테 토스 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 해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무익한 행위를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